이번 시간에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가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최소 몇 대, 한 대, 두 대는 필요하겠죠 왼쪽에 있는 컴퓨터가 여러분이 실제로 작업을 해서 버전을 생성하는 컴퓨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컴퓨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지역 저장소, 영어로는 로컬 리파지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로컬 리파지토리에서 작업을 끝내서 버전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업로드해서 지역 저장소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소를 리모트 리파지토리 한국어로는 지역 저장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저장소를 연결시킨 다음에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푸쉬라는 것을 하게 되면 지역 저장소에 있는 소스코드와 문서와 버전이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 되는 거죠 작업이 끝날 때마다 푸쉬, 푸쉬, 푸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의 저장소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백업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복원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복원을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편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컴퓨터가 집에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회사에도 컴퓨터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집과 회사 모두에서 일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저 회사에 있는 컴퓨터와 우리의 원격 저장소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때의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회사에 있는 지역 저장소에 복제를 하면 되겠죠 그럼 두 개가 똑같은 상태가 될 테니까요 바로 그 복제를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격 저장소와 회사에 있는 지역 저장소가 완전히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회사에서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버전을 만들고 작업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push라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컴퓨터와 그리고 원격 저장소는 완전히 같은 상태를 유지하겠죠? 하지만 아직 집에 있는 컴퓨터와 회사에 있는 컴퓨터, 원격 저장소는 서로 상태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갔더니 갑자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원격 저장소에서 여러분이 지역 저장소로 버전을 다운로드하면 이 세 개의 저장소가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되는데 깃에서는 다운로드 라는 표현 대신에 땡겨온다 라는 뜻에서 pull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pull을 하게 되면 이 세 개의 저장소가 완전히 같은 상태가 되죠 그럼 이제 집에서 작업을 끝내고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다시 원격 저장소로 push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회사로 이동해서 작업할 때는 다시 pull을 해서 같은 상태를 만들고 작업하고 그리고 다시 원격 저장소로 push하고 pull하고, push하고, pull하고, push하고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건 간에 아주 세련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깃을 통해서 우리가 백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인 거죠 즉, 재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평시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작업 이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깃의 백업이 갖고 있는 아주 편리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업을 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원격 저장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원격 저장소를 마련해야 돼요 원격 저장소를 우리가 직접 마련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git toasting 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git toasting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